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먼저 홈택스의 로그인을 통하여 접속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의 화면 중앙에 단순 경비율 추계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로 기본사항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납세자 번호 항목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 기본정보가 조회됩니다. 신고인 기본사항에 주소지 전화, 사업장 전화, 휴대전화 중 하나를 입력하며 납세자 정보에서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 입력합니다. 기장 의무란에는 신고 안내문에 안내된 내용에 따라 간편 장부 대상자로 나타납니다. 조회된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로 세액을 계산하는 화면입니다. 신고서의 사업장 소득명세는 다수건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득명세 목록에서 해당 사업장의 수입 등록 항목의 입력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업종별 총수입 금액 및 소득 금액을 계산하여 입력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정보 입력 화면에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다면 있음을 선택하고 없으면 없음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납세자는 업종 코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장 명세 목록에 내용이 추가됩니다. 사업장 소득명세 목록에서 추가한 사업장의 입력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업종별 총수입 금액에 따른 필요 경비와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화면입니다. 총수입 금액란에 총수입 금액을 입력하면 필요 경비와 소득 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계산된 세액이 총수입 금액 및 소득 금액 명세에 등록됩니다.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사업장 정보 화면으로 돌아오면 사업장 소득명세 목록에서 삭제할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체크하고 선택 사업장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사업장 소득명세 목록에서 종합소득세 총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단순 경비율에 의한 필요 경비가 자동으로 계산된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기타소득, 연금소득, 종교인소득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소득의 지급자,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총수입 금액, 필요 경비, 원천징수 소득세 내용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연금소득, 기타소득 명세의 내용이 추가됩니다. 명세에서 선택 후 선택 지급자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또는 삭제도 가능합니다. 아래에 종합소득 금액에서 사업소득 명세와 연금소득, 기타소득 명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다음은 소득공제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인적공제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소득공제내역 중 기본 인적공제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인적공제명세목록에서 새로 인적공제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경우 추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공제명세에서 입력된 목록을 확인합니다. 새로 입력할 인적공제를 받고자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자 항목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관계, 인적공제 항목에 각각 입력합니다.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기본공제자명세목록에 추가됩니다. 추가로 입력할 내용이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입력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목록에서 인적공제자를 선택하여 선택내용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 후 내용을 수정,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한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을 확인 후 아래로 이동하면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 항목이 나타나며 국민연금보험료의 연간 납입금액, 개인연금저축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각 항목별 해당 내용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자녀세액공제, 기부금 등 세액공제명세를 입력하며 연금계좌세액공제 입력 시 계산기 버튼을 통해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 기부금 조정명세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부금의 내용을 입력하고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산세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입력합니다. 아래에 총결정세액, 납부할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중간 예납세액이 있을 시 자동으로 나타나며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세액의 합계는 원천징수세액 입력 팝업창을 제공하여 다수권의 입력이 가능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입력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하고 화면 아래에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류 검사 결과 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을 위한 신고서 내용 유약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며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선택하신 후 화면 하단에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나며 인쇄하실 분은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하단에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거나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접수증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아래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신 후 납부서 조회 가상계좌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 인쇄 및 전자납부 바로가기도 가능합니다. 납부서를 조회하고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납부서 항목에서 프린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 납부기한까지 인터넷 뱅킹의 국세 자진 납부 코너 등을 통하여 납부하시거나 홈택스 전자납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스텝 2 신고 내역으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제출된 신고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텍스 스마트 위텍스 모바일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단순 경비율 추계 신고하는 사례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